자 다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음.. 가자 어 이거 빨간색으로 안된다구나 선제이는 무서웠어요 야 크램프스 가방 정말 좋다 아이 행복하다 나 어디 가는 거야 동굴 가서 그 미탐험지역 좀 탐험하고 얻을것 좀 얻어오고 저것도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가져갈까? 아 괜찮아 괜찮아 칸, 칸 만내니까 괜찮아 다 가져가 아이 마음이 여, 여유로워졌어 그냥 어 저거 뭐지? 에벨플라워라 초반에는 저거 뽑아다가 한번 표도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었지 아 이것도 가져가 다 가져가 아 이것까지 가져가는건 좀 오바인가? 오..오바인거 같다 돌까지 가져가는건 좀 오바다 돌은 왜 고가죠 일단 황금도 좀 가져가 일단 어 황금도 좀 가져가 오오오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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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가져가 똘도 가져가구요 이렇게 덤비다가 내가 한꺼번에 몰아서 죽이는 수가 있어 보지마 라이트 볼 왜 하나씩 밖에 없지? 3개짜리 3개짜리 자 저쪽으로 가보죠 11개이면 뭐 좀 버텨지 12개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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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 가지고 가고 어 이쪽 가는거 같지? 2개짜리 40개짜리 앞으로 어 넓어지네 가을님 어서오세요 나이트메어 시간이구나 이거 가다 끊길거같은데 이럴짜났어 배가고프네 이것도 가다 끊길거같은데 어 나 누구한테 맞았지 아아 사탕먹어서 그렇지 사탕먹으면 에너지가 까여요 이게 뭐지 가다가 말어 다 뭐 있는게 없네 이 쾌 어 여기 뭔가 있다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오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 오우와나나나나나나 오우와나나나 오우와나나나나 오우 다 거의 거미줄이야 자 거미졸에서 이동속도 저하가 안되는 방법은 이 끝을 모서리 가지고 돌면 되죠 오지마 인마 오오오오 야 여기 뭐가 많아? 저거 많아 갈대가 많아 갈대가 아니라 그 갈대가 그 갈대가 아니라 그 갈대 이 갈대 갈대 이 대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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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대나무 아 여기 철수도 있는데? 어? 아 여기도 가는 데가 있었네 일단 돌아보고 아 크램프스 가방 정말 좋다 행복해 행복해 어허 어허어 어허어 쟤나 상대할까? 쟤나 상대해볼까? 그거 둘수도 있잖아 나와봐 어어 너 너 말고 인마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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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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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어어 야아 쟤가 쎄긴 쎄구만 어어 우와 미아 이리와봐 어어 어 뭐야 얘도 거의 다 죽었었네 야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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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동굴 안에서 무기를 조달하더니 야 너 나와봐 오케이 에게 안전탈 너와놓고야 에구에구 아 뜨거 나와놓고 오우 오우 여기 갈대입이 많겠는데 그만큼 촉수도 많네 이 Krank놈요 오우 한 대만 줌 오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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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것도 들어온건 아닌데 때릴게 많네 야 거미들 아주 확살당한다 오오오 거미들 봐 우와 거미들 봐 장관 아니야 우와 거미들 봐 거미들이 많이 쫓고 오오오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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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그냥 아이고 어 이거 돌만주네 야 이거 대박이다 돌만준다 어우 좋아좋아 좋아 야 돌은 지하에서 캐면 되겠구나 돌이 항상 부족하죠 그렇다고 돌 캐려고 지상에 있는 거 그거 캐면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좋다 토끼다 일단 넣어 놓고 이것도 이래 여기다 왠지 금방 없을 것 같은데 배가 없지 무기를 좀 많이 얻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 토끼 집이다 어어 토끼들 봐 토끼들 봐 잘못하면 죽어 잘못하면 여기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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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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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말이 없네 와 나이스 아 일단 애가 좀 채우고 와 미쳐버리겠다 어? 야 차 있잖아 야 진짜 아 나 금방 얼어버리겠다 아 저 돌 가지고 와 진짜 아 거기다가 애들도 있어 하운드 와 하운드 그 미트 인형을 만들면 돼요 지금 다 제가 또 다시 만들 거거든요 그거 만드는 거 보시면 될 거야 빨리 와라 나 지금 아 빨리 가야 된다 동거 다 썩겠다 아니 아 아 아 아 mug 아 아 그런데 아 아 보석도 하나도 안졌네 보석도 하나도 안줬어 아이고 난 멘붕하겠다 하운드는 뭐 모르겠어 한 8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8일마다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탱크 좀 놓고 아 이게 뭔일이야 아아 퍼팔로 퍼팔로다 어디갔어 아 오 음 오케이 꺼 쓰읍 딸바게 가자 이거 4개나 이걸로 이걸 만들면 부활인형이에요 오케이 지팡이도 일단 이거 가져가고 갑옷도 일단 입고 하얄밤 자자 쯧쯧 가자 빨리가 빨리가 고고 고고 아 내가 거기서 죽을 줄이야 하.. 진짜 토끼한테 죽을 줄이야 나 토끼한테 죽은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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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길버프를 받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냥 나오죠 물품 찾고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멀어요 좋아 ㅎ 형 음.. 여긴데 자 gras 여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쳐버리겄다 그냥 아 나 무기 안갖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단 먹어 이거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고 왜냐하면 고기 들고 있는 걸 하고 있으면 토끼들은 막 공격하거든요? 고기 음식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 토끼들한테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 다 왔다 다 왔다 오지마을 오케 오케 음 일단 빨리 정리를 해 보자 이거 하나만 못 들고 가네 자 좀 필요없는거 이거 버리고 버리고 자 좀 필요없는거 빨라색 부족 여기까지 도망가 도망가지 도망가야돼 라인스콜이 연료에요 연료 아 원래 2층까지 갈려고 했는데 토끼한테 죽었네 음 이쪽으로 가죠 아 저 어이없게 죽어가지고 뭐 무기도 많이 없긴 했어 괜찮아 괜찮아 빨강바다님 어서오세요 이히히님 어서오세요 이히히히 예 재생성은 안되는데 번식은 해요 뭔 번식이냐면 어 거미 여왕거미가 3단계 이상 가면 여왕거미가 나오거든요 집이 2단계로 바뀌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야 오지마라 일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얘네들은 한방이야 한방 한방이긴 한데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아 어디 나와주지마 아 뭘 하나를 버리고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뭘 하나 버리고 가져가 두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하나 만들까 버리고 왔다가 그냥 하나 만들면 되지 뭐 얼마 안하지 이거 만들어 그냥 아 텔레포트 지팡이 안갖고 왔나나 아 텔레포트 지팡이 안갖고 왔네 아 텔레포트 지팡이 안갖고 왔네 나오는 몬스터가 다르진 않아요 똑같아요 위치마다 다른거죠 텔레포트 지팡이 안갖고 왔어요 텔레포트 지팡이를 안갖고 왔어요 텔레포트 지팡이를 안갖고 왔어요 왜 수엄도 지금 어 수엄 잘하네 수엄 잘하네 조금 잘하는데 조금 잘하는데 저걸로 방안요건은 기대하기 힘들겠다 조금 잘했어 조금 수엄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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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애 아 이게 여기 아니구나 여기 놓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됐지? 그리고 무기 넣어놓고 텐타클 무기 이것도 하나 넣어놓고요 잠깐만 어 육포도 이거 지금 계란으로 바꿔야 되나? 달걀이야 뭐 거의 유통기한 무한이신 무한이고 12 13 14 15 15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일단 괴물고기 다 말리고요 유통기한이 많이 꽤 동굴은 따뜻해가지고 음식이 금방 상해 어 연료도 좀 가져와야겠는데 연료도 좀 구해야겠는데 일단 넣어놓고 이것도 방법을 연료도 좀 구해야해 연료도 좀 구해야하니까 연료도 좀 구해야해 돌도 지금 돌로 넣어 놓고 침 이걸로 그리고 상하기 전에 다 봤고 자 포션도 하나 봤고 내가 그거 어디있지? 쿠션 까는거? 그럼요 제가 시행착오 겪은걸 보고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제 방송국 보면 유튜브로 링크 시켜놨거든요 거기 1일차부터 했던 영상이 다 있어요 아마 웃기실거에요 1일차 했던거 보면 빨간색 1일차 2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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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버팔로 털을 깎기 위해서 털이 아주 좋은 그게 되거든요 그 연료가 되거든요 이거 불연료 버팔로 투구 이게 방한효과도 좀 있어요 버팔로 투구 그리고 이게 발전기 일어난 버팔로 애들한테 근데 버팔로 투구 못쓰네 자 자고 있겠지 애들 자 깎아요 털 벌거중이 밖에 없어 애들 끝나는 거 오오오오오오O 오야 잠깐만 잠깐만 자, 설득 깎고 오오오 야야 왜, 왜 반항을 하지? 오오오오 반항을 하지? 이상하네? 어, 이상한 놈들 왜 반항을 하지? 어? 오오오, 잠깐만,잠깐만,잠깐만! 나 얼려고 한다! 아니, 왜 얼려고 하지? 이거 파란색 안됐는데? 수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,아 수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, 얘네들은 왜 이렇게 민감해? 오오오오! 야,잠깐만 기다려봐,야야야 자,일단 예,딱 주워야 덜 깎아 많이 못 깎았어 생각보다 어,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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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큼은 깎았으니까 쯧, 마늘은 못 깎았는데 어쩔 수 없죠 우와 가자 똥도 이것도 연료로 쓸 수 있어요 똥도 안돼 아이고 사탕 큰일났네 크 사탕 13개가 야 씨 13개나 사탕이 썩어버렸는데? 이거 어떡하지? 돼지 주자 야 돼지야 나 사탕 먹고 똥 싸라 야 여기 사탕 먹으면 똥 싸요 맘에 안드나봐 자 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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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맛있다 똥은 농장 만들어요 응 응 응 응 응 으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저 괴물고기를 먹인 다음에 늑대 돼지로 만들어서 그 앞에 과일이나 똥 싸는 음식을 놔두면 제가 스스로 가서 먹고 똥을 겁나게 싸대요 무안똥을 싸요 무안똥 줄똥 설사는 아주 좋은 똥 중에 하나죠 똥이 똥이 맞지 똥이 똥이 맞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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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썩으려고 하네? 씨락 썩으려고 하니까? 달콤하니까 마음을 정화시켜줘? 이 은은한 향기로운 아 은은한 달콤함을 느껴봐야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니? 그런건가? 사탕 4개만 더 갖고 하죠 박명끄러가 서우세요? 그래서 화이트덩이가 있어요? 사탕 4개만 더 갖고 하세요? 사탕 4개? 사탕 4개? 잠시만.. 포션좀 넣어주세요 나와! 자 다시 가죠 무기 하나정도 더 들고 갈까? 가자 아 이번엔 좀 실수하지 말자 아 잠깐만 버팔루 문제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아 나 아까 진짜 엉뚱하게 두고가지고 원래 2층과 그냥 1층은 살짝 돌아보고 2층 가서 그 부분 가가지고 벽도 좀 푸시고 벽 좀 푸시고 아이템 좀 얻어오려고 했드만 그러질 못했어 이거 가까이만 가면 불을 끄드려 치사하게 이렇게 어어어 어어 잠깐만 종류별로 다 만들어 봤나? 아니야 다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필요할 것 같은데 만들어봐 필요할 것 같은 것만 만들어선 아 텔레포테이션 스태프 또 안갖고 왔대 아니 바보같은 텔레포테이션 스태프를 갖고 왔어야 하는데 또 안갖고 왔네 흠 크흑 여긴 완전 진짜 거미집이다 가자 2층으로 여기는 원만 많아 영양가도 없고 원만 많고 괴물고기 얻으려면 여기 와서 그냥 사냥 몇 번 하면 괴물고기 막 30개에서 40개씩 그냥 그냥 쓸어 담아 쓸어 담아 쟤네들이 한 마리당 4개씩 주거든요 괴물고기를 게다가 멈추지 않는 증신력이야 절대 멈추지 않아 거의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많이 죽였구나 한 몇십마리 죽여놓고선 많이 죽였구나 하고서 혼자서 즐거워하고 있으면 예 다음에 또 와보면은 한 몇십마리 더 늘어나있어 절대 멈추지 않는 번식력 번식을 하는건지 그냥 리스폰 되는건지 어? 토끼 토끼 꼬리 소리다 자 2층으로 자 2층으로 어 오자마자 나이템의 와야 고구마 테스트 뿌려 하하하하 아 여기 여기 나왔죠? 어 이 세군데 지금 다 돌아갔고 음 뭐 안죽이네도 없지 여기도 싹 다 돌아갔고 여기도 싹 다 돌아갔고 여기 남았는데 바나나 바나나 원숭이가 짜증나긴 해 네 네 예 2층이 끝이에요 2층 이상은 못가와서 없어요 가난대가 2층에 왕있잖아요 코프소가 아 야 여기도 많아요 애들이 근데 쟤네들은 이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없어져 안 따라와 더이상 안 따라와 더이상 ence 흐 Ci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마이 그럼 큰일 났다 아 나이트메어 시간이랑 얘네들 맞다 깜빡했다 아 이거 잘 도망다녀야 되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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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 큰일났다 자 크게 돌자 원을 원을 크게 돌자 나이트메어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한 방댕에 20%에 한방댕에 20%인가요? 공댕댕에 20%인가요? 쟤네들 더 물리면 안돼 원숭이들 나이트메어 시간만 땜으면 쟤네들 완전 악몽으로 그냥 뭐 원래 원래 쟤네들이 진짜 짜증나는게 그 쟤 이렇게 안변했을때는 내가 근처에 와가지고 아이템 지들이 다 주워먹어 나 지금 고민중이야 갑옷 입고 맞장아 뜰거야 아냐아냐 무리할 필요는 없죠 갑옷 내구도도 아깝고 야 수염도 많이 났네 수염많이 났죠 이건 뭐 방 안올거야 됐다 됐다 나이트볼웨어 점점 끝나고 있네요 오우 오우 됐다 끝 오우 그 너미트메움 시간이 끝났어요 아 아 아 나 이렇게 저 요 잠시만 어? 뭐야? 뭐야? 내가 훔쳐가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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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혼난다? 내 것도 훔쳐가는구나? 정 몰랐네 아이고 아파 에너지는 없자 아이고 저거 뭐야 으허헬헝 솨 zeg erten 으음 황금 있네 쓰읍 이거 뭐 하면 별 필요없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내가 또 따라온다고 혼난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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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맞네 풀어 할뻔했네 어 아 으 떨어오지마 이즈 아.. 저거..C.. 네 맞아요..밤되면은.. 어어? 어어? 내꺼 뺏겼어 토끼떨 내꺼 뺏겼어 토끼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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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겼어 아 쟤 죽여..죽일수도 없고 저거.. 짜증난다 짜증나고 있어 너희들..어.. 너희들..그.. 걔는 맞나 맞냐? 내가 친구 한명 소개시켜줄게 어디가?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 내 친구 한명 소개시켜줄게 자 따라와 야 따라와 따라와 아 여기 친구들 있어 아 쟤야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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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잘싸운다 다 도망갔냐? 다 죽었네 얘가 정말쎄 정말 정말쎄 아이고 아이고 어구 아구 아구 너 이상한거 집다가 죽을거 아니잖아 야 쟤가 어떻게 하냐 야 너희들 따라와봐 쟤가 원숭이 좀 정리하러 가자 이게 원숭이 들어있는데 나쁜 놈들이야 이게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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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밖에 없나? 아, 저거 원숭이집 다 부셔버릴까봐 이거 죽었어, 원숭이집 다 부셔버릴꺼야 내가 각오하라고 아이고 내가 다 부셔버릴꺼야, 야 다 죽었어 원숭이집 다 부셔버리죠 아이고 귀찮아 원숭이집들 내꺼는 아이템이랑 뺏어가고 다 죽었어 안돼! 덤벼 아 덤벼 다 부셔버려 자, 여기도 하나 다 부셔버려 덤벼우시지? 못 덤비져? 아이고 아 나 이거 하나 더 갖고 왔네? 아 나 이거 하나 더 갖고 왔네? 아 아 이렇게 똥물 단져 똥단져서 공격해 게다가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가 아 이게 답답해 지금 아유 때릴 수도 없고 저거 나 공격하지 말고 이제 원숭이도 공격해 가자 더 이상 뭐 여기 뭐 건질 게 없다 다음 동굴로 가자 자 저쪽 아 얘들 내가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쟤네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분명히 처음에는 별로 없었어 흠 흠 큰일났네 야 빨리 빨리 뜨거워져 빨리 오 야야야야 아니 야야야 나무 산불이 나지 말고 아휴 산불이 났어 또 난 맨날 무슨 뭐만 하면 다 산불이 나 자 쪼끔 쪼끔 거 됐네 어우 여기까지 다 번졌어 아휴 불 어떡해 이거 아휴 씨 아휴 몰라 아 큰일났네 근데 나 거려줄 것 같은데 일단 방안이 수염이 좀 길어가지고 쪼끔 방안은 되는데 돼지야 돼지야 헬프미 헬프 미 돼지 헬프미 돼지 돼지 헬프미 근데 그런거니까 둔거 밖에 없네 olha 지금 신발 그래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Fran 프란 호 허 프란 뭐야 이거 완전 허접aste 간대 нее 낫 스르륵 이빨리 아.. 아니 뭐 이런 허접대기가 빨리 가서 일단 일단 추우니까요 추우니까 내가 이거 3개 다 갖고 왔다 하나만 밖에 놔두고요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바나나도 많이 갖고 왔는데 바나나는 어디다 쓰지? 음.. 연료 일단 채우고 자 아!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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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 씩 아 그래 좀 그려보세요 야 먹냐 너? 아.. 안먹는데? 아 안먹는데요? 왜왜 먹는거지? 뭔가 지금 많아요 나 어.. 저 검정색은 여기다가 놓고 어 뭐야 꽉 찼다고? 자 텔레포테이션 스텝으로 어 뭐야 꽉 찼다고? 걍 자아아.. 동굴도 가야 하는데 하나 짚어서 저감 아 그거 한번 해보자 아까 내가 해보려다가 못한게 있거든요 뭐냐면 쉽게 뜯기인데 쉽게 뜯기 풀 뜯기 근데 겨울에는 안 자랄텐데 참 악마있고 겨울에는 안 자랄텐데 야채가 없지 이건 시험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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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썩었네 꿀에 물 좀 만들려면 이게 좀 필요하네 시험만드 끝 끝 끝 크램프스 가방 크램프스 가방 맨날 썩쳐가지구 저게 비료통인데 비료통이거든요 씨앗이 너무 많아가지구 항상 여기다 놓고 썩쳤는데 이거요? 이거 언니하고 크램프스 몇 마리? 50..60마리정도 잡았죠? 거의 한 40분 정도 야 일로와 너네 좀 사냥좀 하자 큰고기가 필요해 어어어 어어어 왜 맞았어? 나 어디까지 따라올꺼야 따라오지마 어디까지 따라올꺼야 이 자식아 어어? 아니지 아 위에 그냥 내가 그냥 맞닥뜬다 여기 열받으면 자 쓸 자리도 없어 이거 어디다 쓰라는건지 모르겠어 일단 여덟개 있으니까 좀더좀더 아이 잠깐만 문스터고기로 그 돼지를 잡자 돼지를 좀 잡자 문스터고기로 어딨어 거기로 돼지들아 돼지야 여기 여기 이거 먹어 돼지야 돼지야 이거 먹어 오케이 그러면 꿀앰을 좀 만들고 꿀앰 10개 10개 10개면 이거에 이거에 꿀 떼기에 다시 든지 이렇게 벨을 숙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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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꼴파스도 좀 만들고 꼴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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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만한 대나무가 맞나? 많이 없긴 한데 이게 4개나 필요하구나 엄청나네 야 이래서 꼴파스를 안쓰는거야 이게 하나가 필요한데 이야 4개나 40개 했어도 10개밖에 못한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저거 나오는 지역은 여기밖에 없고 여기 한바퀴 돌아봤자 어 몇개 나오지도 않는데 꼴파스가 장난이 아니구나 꼴파스가 장난이 아니구나 자 잠시만요 아 이게 안 여기 있을까요? 저녁 년 하나